너와 식구들의 안위가 내 손에 달렸다. 단호 네가 주상의 편에 서야겠다. 소인의 목숨이 위협받으면 마마께서 소인을 살리셔야 합니다. 피리도 어여프면 좀 곤란한데. 내가 정말로 바라는 건 너다. 너의 안위다. 단호야. 마마께서는 둘 중에 하나는 반둘이 되실게요. 네가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? 만약에 단호가 위험해진다면 구변하십시오. 제가 누구인지 소선 인사 올리겠사옵니다. 서리냐? 예. 해모 마마. 해모 마마.